안녕하세요. 오늘은 시골스런TV 우산폼은 전국으로 여행하듯 출장 견적이 있어서 전망 좋은 시골에 왔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을 좋은 집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우리한 저택이 되어야 멋진 집이란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땅콩처럼 작은 집이 인기가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시골에 있는 한옥이나 시골집을 천직처럼 생각하며 작업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오늘 이곳의 집 또한 전문가를 만나면 겨울에는 따뜻하고 포근한 집으로 변신이 될 것 같습니다. 집이나 사람이나 관심 밖에서 멀어지면 남남이 되거나 폐가가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시골스런TV 더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